안녕하세요 그린실입니다 이번에 비발디파크로 원정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즐겁게 감상해주세요 이번 연습은 바깥발에 무게중심을 이동을 위한 연습을 하였습니다 스키를 타면서 바깥발에 올라타고 천천히 무게중심 이동과 체중이동을 같이 연습을 했습니다 아직 자세가 불안하고 계속 안발에 체중이 실리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천천히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키를 타면서%. 스키를 타면 합쳐진 동물의 체중이에 비하면 빨리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키를 타면 삼십시오 스키를 타면 아니었어요 스키를 타면 안しか distinctive 스킾은 편집으로иях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스키를 타면 되기 때문에 기능이 부족한 수점이로 맞추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